9월 18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액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합니다. 지난 16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진행되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모금 목표액이 37억 3천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는 지난해 47억 8천 2백만 원보다 10억 5천여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사랑의 온도탑 목표금액은 최근까지 매년 2%가량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모금기간이 70여일에서 50여일로 줄어들고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목표금액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최근까지 기탁된 기부금과 물품은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가장 많이 기탁됐습니다. 또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간식 기부도 잇따랐는데요. 다만 모금단체에 따르면 전년 대비 증가한 추가 모금액 대부분이 기존 연말 연시에 기부하던 기업과 단체에서 예년보다 기부 일정을 앞당겨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금단체는 올해 연말연시에는 예정된 기부도 적고 경제 침체에 따라 나눔 분위기도 위축될 것으로 추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지역 주민센터에 잘못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방치 등 시정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시각장애인 분포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 99개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서울시 소재 89개구 주민센터와 경기도 수원시 소재 10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건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 이행률을 평가했습니다. 조사는 내부시설의 점자블록과 점자 표지판, 비치용품 등 시정조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당사자 참여형 사후 모니터링으로 진행됐는데요. 조사 결과 조사 대상 99개 주민센터 중 내부 위생시설 점자블록, 점자 표지판, 민원실 비치용품 조치율은 19.4%로 나타나 낮은 시정조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각 지역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시정조치 이행률이 20%에 불과했으며 수원시의 경우도 이행률이 12.3%로 나타나는 등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